창작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새로 내려지겠죠 앞으로 여기 보시면 오늘 산과, 산부인과 중에 산과부인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아주 취재를 잘했네요 산과 교수들이 미국으로 떠난 사례하고 보험사로 이직한 사례를 다루었네요 이렇게 다루는데 조백권 기자가 굉장히 실력 있는 기자 같아요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취재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고위험 산모의 아기를 받는 대학병원에 산과 교수들이 줄루리 병원을 떠나고 있다 고령 임신 등으로 고위험 임신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산과 교수 줄사직은 산모와 아기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줄 거리라 우려가 나온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개론들이 계속 지금 늦어지는 상황이니까 2022년 기준 정부의 산과 교수 125명 가운데 최소 5% 정도가 이번 의료사태 기간에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여러분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50대 나이에 미국으로 떠난 분이야 보통 여러분들 결심하고서는 떠날 수 없는 일일 거거든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 6명 가운데 수도권 대학병원에 부원장까지 지낸 A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50대 그는 지난 4월 사직을 하고 6월부터 미국 서부의 한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5년 과정을 수련을 받고 있다 완전히 생각을 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50대가 미국에 가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를 새로 밟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거는 보통 생각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냥 마음을 접어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오늘 이 기사의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분이 물론 개인적인 결정을 하고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먹었으면 50대 나이에 30대 레지던트 생활을 새로 시작한 겁니다 A 교수는 국내 대학병원의 최근 10년간 나홀로 산과 교수였다 산과는 필수 의료지만 숙가는 낮고 위험은 커서 대표적인 기피가로 통한다 산부인과 응급환자 대부는 산과 환자다 이런 이유로 그의 후임 교수는 10년 만에 중원이 됐다고 한다 산과 교수들은 A 교수는 보조해 줄 전공위도 한 명밖에 없어서 10년간 수시로 야간 당직을 서거나 집에 자다가 응급콜을 받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번 의료 사태로 그 전공위마저 떠나자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A 교수는 본지에 밤이든 새벽이든 환자가 오면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40대는 이제 피로도가 좀 덜했을 것이고 50대 접어들어서는 아주 피로했겠죠 다음 날 또 낮에 외래진로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심한지 이런 이야기가 20년 전부터 나왔을 거라고요 누구를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 전에 사회가 너무나 무심했던 겁니다 아무도 이 여러분들 아우성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의료 사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필수 의료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일 겁니다 이제 아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50대에 미국을 가 가지고 안정적인 교수직을 버리고 다시 5년 동안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를 밟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 엄청난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냥 나라를 떠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좀 착잡한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졌던 겁니다 아우성을 치더라도 누구도 뭡니까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주인의식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라의 의료가 여러분들 곤두박 칠든 상과가 뭡니까 완전히 망가지든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도 여러분들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선거가 완전히 망하더라도 누구도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주인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격이 돼버린 겁니다 격 나그네가 돼버린 겁니다 이 기사가 저는 그냥 이런 많은 분들이 스쳐가듯이 그냥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글을 쓰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폐부에 와닿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마음에 놓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이 레지던트 5년이 또 힘들 거라고요 이게 50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50대 50대 새로 뭡니까 그냥 그 가버린 세월을 다 다시 여러분들 보충하듯이 50대 어느 장벽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으면 얼마나 어둡게 봤으면 이렇게 떠났겠습니까 한국에서는 필수가가 이번 이렇게 좀 화제가 될 때 빼고는 또 해결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이분은 도저히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나자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걸 보고 뭐 그냥 다 또 무심코 넘어가겠죠 이제 산모들이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서울의 한 대학병원 PE 교수도 올해 6월 사직서를 내고 보험회사에 취업했다 대학병원 PE 교수면 조교수 정도가 됐을 거고 그러면 졸업생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일 거고 그리고 큰 문제가 없으면 연구활동이 계속되면 정규직으로 평생이 있을 수 있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30대 젊은 교수인데 주변에 더 이상 한국에서 분만을 하고 싶지 않다 보통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비교수 이야기가 아니고 사직한 전공의들의 마음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가 채워지기가 아주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는 겁니다 대다수 대학병원의 산과 교수는 한두 명 선이고 한 병만 빠져도 고위험 산모의 진로 수술이 막힐 수가 있고 서울의 산계백병원은 올 리올에 한 명 남은 산과 교수가 사직해서 언급실의 고위험 산모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못하니까 그냥 막 돌린 겁니다 20년 동안 아우성을 치도 너희들이 뵐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그냥 짱 무시하고 그냥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보면 여러 가지 참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다들 이렇게 무심할까 너무너무 무심한 겁니다 나라의 이런 기둥과 쓱가래가 여러분들 그냥 쓱을 문드러져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 객처럼 사는 겁니다 객 나그네처럼 주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산과 교수들의 전망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보니까 정부가 저숙가와 잦은 소송에 휘말리는 산과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서 올해 전공이 이탈까지 겹치자 산과가 더 흔들리고 있다 제왕절개 분만비가 250만원인데 미국의 11% 일본의 35% 수준이고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분만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쌓이니까 산과 교수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항상 병원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고위험 임신부를 맞다 보니까 소송 위험도 클 수밖에 없고 한 달에 25번 밤이나 주말에 응급 환자를 진로 수술하러 병원에 나온 적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진작했어야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의료 분야뿐만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 왜 떨어졌냐 주인은 없고 객만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 분야에서 맡은 바 일을 다 안 하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선거 제도가 무너져도 주인이 아닌 겁니다 다 객인 거죠 다 객이니까 당신이 해결하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산부인과 망해 가지고 뭡니까 하는 것은 다 당신들을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겠다 필수 의료과 여러분들 망해 가지고 뭡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죽어 나가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할 거고 내가 알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보건복지부 관리도 저는 제 눈에는 하나도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뭐 한덕수 총리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시퍼런 옷 입고 나와 가지고 뭐라고 여러분들 떠들어도 저한테는 뭡니까 전부가 다 객인 겁니다 객 다 낙어내고 그냥 있다가 그냥 그 자리 떠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의정합의를 하든 말든 다음 정권 되면 다 바닥 바닥 바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의로만 그렇겠습니까 국방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잠수함에 이러면 성조원들이 대우가 나빠 이러면 다들 많이 나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대형병원의 한 상과 교수는 상과처럼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수가도 낮은 진료가에는 병원이 전공위 인원도 적게 배정하면 돈이 안 되니까 복지부가 필수의로 인력관리를 신경 쓰다면 지금처럼 전공위가 적게 배정되어 상과 맹백이 끊길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주인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다 여러분들 낙어내처럼 왔다가 그냥 떠내기 살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전부가 다 천수답시로 경영을 하는 것 같다 국정도 다 천수답시다 비 올 때 뭡니까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뭡니까 굶어 죽고 이런 식인가 여기에 한 분이 의사 수 늘리는 것이 의사 정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분이 여기도 머리 나쁜 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조선일보 핵심 독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인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확고히 갖고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살아가는 나날도 여러분들 남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려운 날들이 있더라도 자기 성에 대한 주인의식이 확고하게 되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아름답고 치열하게 치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그런 화학적 반응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주인의식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다 뜬 내게 살림하고 같은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봉급받고 다음 자리에 여러분들 옮겨가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처리하지 못한 일은 무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닌 거죠 그게 국방이 그럴 것이고 의료가 그럴 것이고 교육이 그럴 것이 않습니까 내 자식 이야기는 아니니까 ai 교과서 만들어서 애들을 바보 천치로 만들든지 애들한테 태블릿 pc를 나눠줘가 뭡니까 맨날 게임하게 만들든지 내 새끼가 아니니까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사회 교과서가 전부 붉은색으로 여러분들 다 치장이 되더라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겁니다 한국에 시민들이 있습니까 자기 선거가 다 무너져가 뭡니까 기본권이 박탈이 당하는데 아무도 뭡니까 항의도 안 하고 입 다물고 뭡니까 그냥 구덩구덩구덩구덩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야 이거는 진짜 진짜 천수답식이다 천수답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참 50대의 가정의학과 5년 레지던트를 새로 밟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부원장을 지냈던 상과 출신의 의사분 이야기를 듣고 참 여러 생각이 교차가 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조정 구조전환이란 단어는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이런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구조조정 주로 사람을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돈 안 되는 사업을 폐시하거나 팔아넘기는 것이 구조조정이거든요 이건 피를 많이 흘리는 마지막 단계의 여러분들 변화조치인 거죠 구조조정 구조전환 보건복지부는 구조전환이란 표현을 쓰지만 그게 구조조정인 겁니다